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김남국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자신의 코인사건 관련해 제명한 표결을 꼼수를 써 보류를 시키자 정치권에서는 김남국과 민주당이 김남국의 코인사건을 최강욱 사건처럼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어저께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죠. 윤리특위가 어제 오전 소위원회에서 김남국의 제명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 회의에는 국민의힘 무원 3명하고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소위였고 이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어서 김남국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남국의 코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국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인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써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김남국을 감싸고 싶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김남국은 제명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소위가 시작되기 40분 전에 김남국은 갑자기 자신의 SNS에다가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며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선 불출마를 할 테니 자신을 제명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딜을 한 것인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해가지고 어저께 표결을 결정을 짓기로 했지만 표결 연기를 요구를 했고 이를 결국은 관철을 시켰으며 민주당에서 표결을 연기시킨 이유는 김남국이 불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표결에 참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유를 들었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윤리특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명을 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뜻을 여러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리특위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당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명계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어제 윤리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위를 파행으로 몰고도 모자라서 이날 코인 거래를 수백 회 이상 했다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권영수 의원의 징계안도 제출을 하면서 김남국의 코인 사건에 물타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전형적인 민주당식의 물타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나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홍의병 역할을 하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의 가방 못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김남국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으며 일각에서는 김남국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과 본인이 무리를 일으킨 이 코인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불출마 선언이 김남국의 징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김남국의 사건을 최강욱의 사건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그렇고 윤리특위 징계도 그렇고 봐주기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하고 보좌관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DDR을 치러 갔네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최강욱은 DDR이 아니라 짤짤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사감으로 올렸지만은 끝까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눈치로 봐가지고 윤리심판원에서 작년 6월 달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53일 만에 최강욱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이런 처분을 내렸는데요. 당시에 최강욱의 사건과 김남국의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게 최강욱도 김남국도 중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신들이 일으킨 사건이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기도 했지만은 이 사건에 물을 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의 책임을 물어서 중징계를 때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욱의 중징계 역시도 윤리심판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강욱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재심을 신청을 했고 그 뒤로 1년 2개월이나 지났지만은 현재 결론이 안 나고 있으며 최강욱은 여태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회의에서 최강욱의 얘기는 나온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강욱의 봐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송사에 휘말려 있으며 특히나 조국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가지고 1심하고 2심에서 모두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으며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라는 말도 안되는 꼼수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최강욱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강욱은 자신의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장관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할 때마다 매번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충돌을 하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관례를 놓고 보았을 때 최강욱 정도의 사정이라면은 법사위에 배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강욱을 사보임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무리를 일으키자 바로 교육의 쪽으로 사보임을 한 김남국하고 비교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저께 김남국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표결이 보류가 됨으로써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최강욱의 사건과 같이 이 사건의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결국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제명 표결에 붙여지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거나 또는 이번에 불출마를 참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제명보다 낮은 단계인 국회 출석 정지 정도로 쇼부를 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진짜로 양아치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화영의 재판도 온갖 꼼수를 써서 파행을 만들더니 김남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김남국의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남국의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해서 빠져나올 기회가 사라지는데 어쩌려고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제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모르겠다라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뭐 원래부터 김남국은 국민들 눈치 안 봤죠? 어차피 국회의원 돼가지고 얘 최대 목표는 자신의 자산 증식이었으며 지금 남은 목표 역시도 끝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비야구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1원 한 푼까지 싹 다 빨아먹고 가는 것이 김남국의 목표로 보이는데 이런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민주당에서 김남국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최강욱 사건도 그렇고 김남국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전부 다 부메랑이 되어서 민주당을 때릴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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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